하이! 하이! 너굴맵만 믿으라고! 이리 온! 라쿤 대신 너굴이라도 오늘 좀 보고싶어 너굴! 가까이서 보고싶은데? 좀 와주면 안되나? 내가 팬서비스 한 번만 해줘 어? 일로와 일로와! 맛있는 거 여기 많아 여기 말고 어! 방금 몸 털었어! 와 저거 몸 빛나는거 보셨어? 확대 어딨어? 잠깐 어디갔어?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! 눈 반짝이는거 봐요 귀 쫑긋했어 이쪽으로 오면 안돼 이쪽으로 와주라 라쿤보다 귀엽게 생겼는데요? 라쿤보다 너구리가 좀 더 똥글똥글 귀엽게 생겼는데 거의 레서팬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구리가 더 귀엽게 생겼네 너구리 키울 수 있어요? 너구리는 키울 수 있긴 있지 않을까? 또 나중에 하늘다람쥐나 여우 키우려고 갑자기 오디가 보고싶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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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